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 관광업계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데요. 렌터카와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번호판을 떼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 차고지에 가득 찬 렌터카 사이를 돌아다니며 하나 둘씩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 업체는 렌터카 280대 가운데 100여 대의 번호판을 떼어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이처럼 번호판을 떼는 것은 영업을 중단하는 휴지 신청을 해서 보험료라도 면제받기 위해서입니다. 렌터카 가동률이 10%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 한 대에 매달 10만 원씩 내는 보험료를 아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관광객 수도 거의 80에서 90%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전세 버스들도 줄줄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이 사실상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행사가 축소나 취소되면서 전세 버스 가동률은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최대 성수기인 수학여행 시즌이 시작되지만 무더기로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 반납된 렌터카와 전세 버스 번호판은 1,200여 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날마다 늘어나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무급휴직과 관광진흥기금 신청 등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예약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번호판을 떼는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